자 오늘 이야기 The Secret Room Secret 하면 비밀이죠 Room 하면 비밀방 그래서 비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만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어를 만드는 문장을 연습해 볼까요 자 그림에 보면 비프와 칩이 이제 이사를 왔죠 그래서 비프와 칩이 그 세 집을 좋아했다 하려면 어떻게 하죠 비프와 칩 좋아했다 liked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집 the new house 하면 되겠죠 비프와 칩 like the new house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되겠죠 비프와 칩 like the new house 그 다음에 그들이 엄마 아빠를 도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데이죠 그 다음에 도왔다 helped mom and dad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돼요 they helped mom and dad 그쵸 그래서 나는 엄마를 도왔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I helped mom and dad 이러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엄마와 아빠가 나를 도왔다 하려면 mom and dad helped me 라고 하면 되죠 그때는 I가 아니라 me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죠 mom 엄마가 엄마가 그 벽지를 벽에 붙였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벽지를 붙였다 라고 하려면 자 무언가를 두어서 접촉을 시키면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put과 on 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mom put 벽지는 wallpaper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wall 하면 벽에 착 붙이면 mom put wallpaper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그리고 칩이 엄마를 그녀를 도왔다 하려면 칩 helped her 하면 되겠죠 자 문장 확인해 볼게요 그쵸 mom put wallpaper on the wall 칩 helped her 그쵸 그 다음에 dad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dad 아빠가 칠했습니다 painted the door beef helped him beef가 도왔습니다 그를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자 beef가 그녀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다 하려면 was죠 그래서 beef was 방 안에 in her room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빠가 벽지를 보고 있었 벽지를 봤다 하려면 dad 아빠 주워 그 다음 봤다 look at인데 과거니까 look at 그 다음에 벽지 the wall paper 그래서 dad looked at the wall paper 하면 되겠죠 자 보죠 그거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봅시다 beef wanted a new wallpaper 그리고 좀 보니까 낡았죠 아빠가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beef가 원했습니다 새로운 벽지를 여러분들 이사 가면 그 방 안에 새로 벽지를 바르고 싶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beef wanted a new wallpaper 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죠 자 그들이 그래서 어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벽지 가게로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they 갔습니다 하면 went 겠죠 그리고 어디로 to 그래서 they went to 그 다음에 벽지 가게 가게는 뭐죠 shop도 되고 store도 되고 그래서 the wall paper shop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went to the wallpaper shop 이렇게 뭐 flower shop 하면 꽃 가게가 되겠죠 아이스크림 shop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죠 they went to wallpaper shop 그리고 they looked at the wallpaper beef 봤습니다 she liked this wallpaper 그녀가 좋아했습니다 this 하면 이 이것 이 wallpaper를 그래서 이 벽지를 좋아했습니다 네 이제 한껏 들떠 있죠 벽지를 새로 칠할 것 같으니까 자 왼쪽 그림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는 겁니다 자 자 엄마 아빠가 자 이제 벽지를 새로 발 저기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전에 있던 벽지를 뜯어내야 되겠죠 그럼 자 불리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불리 불리 전치사 그쵸 off 가 들어가죠 붙이는 접촉은 on 이니까 off 가 되는 거고 off 불리 그리고 당기다 가 뭐죠 당기다 당기다는 pull 이걸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당기다는 pull 이고요 밀다는 push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됩니다 당기는 거는 pull 당기다 그 다음에 밀다는 push가 되겠죠 그래서 음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엄마 아빠가 그 벽지를 당겼어요 하려면 mom and dad pulled the wallpaper off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벽지를 뜯어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뜯어냈다 그럼 뭐죠 mom and dad pulled the wallpaper off 오른쪽 보니까 beef and chip helped 도왔어요 what a job said a chip 칩이 얘기했어요 아이고 일이 많네 이런 거죠 what a 하면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아 일이 참 많네 이거죠 음 자 왼쪽 그림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 봅시다 자 자 beef 가 근데 벽지를 딱 뜯어내니까 뭐가 있어요 따단 하고 뭐가 나타나요 문이 나타났죠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beef 가 발견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발견했다 라는 건 찾았다죠 찾다가 find 고 과거니까 found 가 되겠네요 뭘 발견했어요 a door 그래서 beef found a door 여러분들이 가방을 찾았다 이러면 I found the back 하겠죠 아니면 뭐 I found a book 하면 책을 찾았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beef found a door 근데 the door was stuck 하죠 그래서 그 문은 was 이었다 stuck이 뭐죠 뜻이 끼어버린 뭐 끼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the door was stuck 하는 거는 그 문이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잘 열리지 않는 거죠 끼어 있었다 라는 것은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죠 엄마가 엄마가 그 문을 열었다 하려면 mom 열었다 opened the door 그쵸 그리고 그녀가 하나의 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mom opened the door she found a room 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everyone looked inside 모두가 보았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inside 는 아니고 그럼 outside 는 바깥이 겠죠 자 이제부터는 읽어 볼게요 mom went into the secret room 엄마가 들어 갔습니다 into 는 안으로죠 갔습니다 the secret room 그 비밀방으로 she found the little house 그녀가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it looks like our house said mom it looks it is 그것 그것은 이 비밀 저기죠 집이죠 아 저기 작은 집 looks 는 보인다죠 자 이때 like 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like 가 좋아하다 이 뜻도 있는데 이미 동사로 여기 looks 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동사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뭐 처럼 이 되겠죠 그래서 it looks like 하면 뭐 처럼 보인다 our house 그거 우리 집처럼 보이네 엄마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뭐 친구나 아니면 어떤 걸 보고 나서 뭐 처럼 보인다 라고 하려면 looks like를 쓰면 되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그건 어 그거는 책으로 책처럼 보이네 it looks like a book 하면 되겠죠 뭐 아니면 그건 공처럼 보이네 it looks like a ball 하면 되겠죠 그래서 looks like 어 친구한테 예를 들면 너 원숭이처럼 보인다 라고 하려면 you look like a monkey 하면 되겠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look like 뭐 뭐 처럼 보인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비프가 그 작은 집을 열었습니다 everyone looked inside 모두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모두가 또 나오네요 it looks like 그것은 looks like our house inside said beef 비프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꼭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우리 집 안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집과 똑같은 모형의 어떤 그런 어 그런게 발견이 된거죠 keep her found a little dog keep her가 진짜로 또 그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look at this little dog said a keeper 야 이거 이 작은 강아지 좀 봐 it looks like our dog 그래 이거 우리 강아지랑 똑같네 플라피랑 똑같네 it looks like a floppy 어 그게 플라피랑 똑같이 생겼네 chip found the three little children 그리고 진짜 자기들과 똑같은 또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look at the children said a chip 야 이 아이들 좀 봐 they look like us 근데 그것들이 꼭 우리랑 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프 liked her room she liked the secret room too 이렇게 마지막에 to가 되면 뭐 뭐 도죠 그래서 그녀가 비밀방을 역시 또 좋아했어요 dad painted the secret room 비프 put things inside 그래서 dad가 아빠가 그 비밀방을 칠했고 색칠했고 비프가 비프가 things는 물건들이죠 물건들을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beef was in a bad beef was in bad 그래서 bad bad가 침대인데 침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침대 안에 있었습니다 she was fast asleep fast 는 빠르게죠 빠르게 asleep 잠이 들었어요 she dreamed about the little children 그녀가 꿈꿨습니다 gak about wedding were going to love the three little children 그 세 아이에 관한 꿈 꾸었어요 cold movie